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어새싱 크리드 발할라 6번째 공략 시간입니다 스토리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한 운명 시구르드와 대화를 하러 갑시다 자 나침판을 보고 804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향해 갑시다 자 이렇게 파란색 마커를 가운데 맞췄죠 도수를 피합시다 눈빨이 휘날리는군요 바이킹이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어새싱 크리드 발할라 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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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보물이 있는데요 589m 샤오미 샤오미 굉장히 멀군요 자 왼쪽 십자 버튼을 길게 하고 있는데 말이 옵니다 저뿐이 신체들이 질비합니다 저 승리가 사기 만땅 고치고치 올라가는데 고치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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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고치고치 고치고치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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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치오페이 죽는다. 그치오페이 정해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엄청 부른데 자 이벤트 속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력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대전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사일로 힘들게 부끄러워.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바위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버그 다시 싸우죠 와 여기서 시츠를 낳았다 한 번만 더 내 파이팅 꿀맛 알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의 제 인사는 그다지 저의 인사는 저의 인사는 저의 인사는 저의 인사는 자 뭐 그릇지 않..그렇게 그릇지 않구 오든... 뭐하니? You have won your prize, Groovekist. The glory of my death. All for this? Your Calgary Father may sent the sacrifice. 도전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제공하여 이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이 전쟁이 잊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 권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으아악! I fought as I did. As hard as I did. To survive. For I know what awaits us in the end. Only darkness. It's a really good scene. It's a really good scene. It's a really good scene. But anyway. I'm going to die. Your lives are forfeit. Come forward if you must. Into the crucible of your doom. Your father is dead, Gorm. His death is repaid. Open the gates and you will be spared. Wallow in shit, wolf-kissed. Archers, take aim. Ravens, show! No mercy! Archers... Fire! See a favor! Feel my courage for you! Get out of the way! The secret is... Oh, you're not gonna do anything! It's not so bad. You can't rule that anything. I don't do anything. You can't escape. Let's go out of the way. You can't escape. The secret is running. Don't escape. Let it go over. The secret is running. You can't escape. Don't escape. 여기 싸우다 보면 위에 노란색 칼이 추가되죠? 러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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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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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동시에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쫓아오는데? 어이씨 카사미 카사미 HP가 부족하죠? 뭐가 보고 싶다 나 다 채웠다 액션이 굉장히 다 끄네요 안 돼 안 돼 와 피가 없어 와 마이 갓 깜짝 Archers, fire! 가로우스, 가로우스! 자 아버지 복수를 하고 아이템으로 투구를 얻었습니다. 착용을 해보죠. 착용이 되어있군요. 자 R스틱을 누르면 장비가 보이거나 안보이게 할 수 있죠. 멋진 기능이군요. 작용이 되어있습니다. 저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연속을 위해 사라지는걸 수 있습니다. 전문의 경이로에 대한 부품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조합군요. 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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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안쪽에서 자물쇠를 부술 수가 있다. 적들을 처리하기보다 자물쇠를 먼저 부셔버리죠. 여기 싸움보단 이게 중요합니다. 문을 따는데 또 마지막 문을 열어 전투로 적당히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싸우면 필요도 없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쪽에서 자물쇠를 받으시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빨갛게 갈아올게 위험합니다 자 자 자 다른 사다리를 찾아보자 여기가 길이 있겠죠 응 다시 응 네 뱅 지시 고소 고소 지시 고소 고소 아우 위험해 살짝 에너지를 채우고 사진 찍다 죽었어 갑자기 긴박할 때 왜 사진 모드가 실수로 눌러지지 아우 위험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문을 열어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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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디에 있는거지? 저거 어디에 있는거지? 지야? 아란데? 저거 어디에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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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명상 하기는 아 명상 하기를 하니까 밤이래요 시간이 흐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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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로 내려갈 방법이 어디있을까 지야로 내려갈 것 같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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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